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짠 비빔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비빔면은 아니고 농심찰 비빔면입니다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? 짠 와 냄새가 비빔면은 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비벼 보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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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양념장 양념장 아아 됐다 이렇게 해야 되나?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었는데 한 번 더 다 먹어봅시다 좀 더 나쁘게 해산물은 어떻게 먹었는지 그냥 한 번 더 먹어봅시다 치즈볼 백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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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후루 이 잘 비빔면을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 역시 비빔면은 팔도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저는 농심거보다는 팔도께 1.5배는 맛있는 것 같아요 계속 찍어야 될지 끊었다 가야 될지 고민중입니다 요즘 집이 잘 어울려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집이 잘 어울렸는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데 저의 맛은 이름도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다. 너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사과만들~~ 랩말들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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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아멘 그릇에 비벼 찍어서 매콤하니 매콤해요 근데 당면은 매콤해요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해서 매콤하고 매콤해요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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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치즈볼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치즈볼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고춧가루 Come on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어 역시 비빔면은 두개를 먹어줘야되는데 농심.. 뭐야.. 찰비빔면은 하나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일하길래 사왔는데 맛없지 않거든요 근데 팔도비빔면이 더 맛있어서 어차피 먹을거면 그런것 같습니다 뭐가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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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